나이스게임티비 나이스게임티비 내일날 제발 이런게 안녕하세요 저 인형이 제가 그 전에 롤러할때 받았던 인형인데 오늘 그냥 집에서 나오다가 눈에 밟혀가지고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마침 복장도 크리스마스 복장 같이 어? 강 나왔습니다. 졸업강 나왔습니다 졸업강 나왔습니다 진짜 빠켜봅니다 저 이제 장난 안칠게요 인형 감사합니다 이게 누적이 오글거려가지고 빨리 끝내야돼 이거 한판 끝날 때마다 오조랑 얘네 둘이서 포옹하는걸 4번 더 봐야된다는거 아냐 아우씨 못보겠어요 아 그래요? 전 아무렇지도 않던데 단판부터는 나 나가있었잖아 어디로 갈거야 어디로 갈거야 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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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라고 그니까 가면 되지 비행기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중앙에서 첫 타고 물병 비행기 여기가기야 여기 이렇게 가기야 비행기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7시에서 1시 가기야 비행기 아 이렇게 오면은 봐봐 7시에서 1시 맞잖아 아 진짜 어디서 내려 어디서 내려 이러면 그냥 이리로 가시면 돼 한걸 못 갈텐데 이쯤에 떨어져서 첫 타고가야 돼 이쯤에서 이렇게 내리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려나? 네 여기서 첫 타고 가야지 나는 이쪽으로 떨어져서 아 안되려나? 일로 갑시다 프리모스크에 차가 없으니까 이쯤에서 떨어져 아마 여기에 차 있을거에요 다시 하나 뭐라도 있을테니까 자 떨어짐 난 그 전에 도로 한번 찾아볼 어디갔어 존재 아니 차차차차차도로 그냥 도로쪽으로 떨어져가지고 차를 찾아가지고 하나씩 태우면 돼요 여기 차있어요? 차가 안해 그쪽으로 들어와 줄거야? 여기 말고 넓은 도로 말고? 네네 저기 큰길쪽 큰길쪽 아 저기 위치있는데 너무 멀다 저기 앞에 다샤 다샤 다샤같은 경쟁자 없는거 같고 여기에도 몇명 내렸어? 제쪽으로 오세요 어 가고있어 제 앞에 차례있어 사라아 너 고장량있다? 어? 이씨 왜이렇게 근데 생각이 바뀐거야 뭐야 뭐야 어 앞에 사람 두명 떨어진데 어 큰일났다 막 떨어진다 애들 괜찮아 괜찮아 차 차소리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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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뛰지를 않아 아 아 오토바이 타고 갔다 야 저기 삼토바이 있다 사라 어 오케이 오케이 둘이 차있어요? 삼토바이 터졌네 아 쏜다 야 저기가면 안되겠다 나 근데 우지있는데 아니 사라 생각하지 말고 일단 밀밀부터 찍고 보자니까 아 근데 차가 없어요 저희 태우러 가고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야 사라아 가자 가자 차타러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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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투어 밀밀딩이야 오우우우우우우와 puerta 너이스 scrub 정면에 사람! 정면의 사람! 정면의 사람! 정면의 사람! 나이스! 나이스! 1킬! 앞에! 앞에! 저거 우지있지! 이거 둘이 밟는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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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죽여봐! 죽인거야? 아니 저걸 왜 못죽여! 제발! 내 힘이 한개였다! 타타타! 아! 내가 총 박았어야 했어! 아 이게 그냥 우클릭하지 말고 견착으로 다 쏴야됐나? 아니 아니 알았죠! 3발 박은걸로 만족해! 근데 아까 먼저 간 애들 있지 않아? 어 있어 있어! 먼저 간에 한 2명 정도 있었는데 오토바이 사고 여기서 내리셔! 어디로 갈거야? 그냥 딜장 바로 가는게 맞잖아 끝에서 들어가는게 아닌데 제애들이 끝에서부터 들어갔을거네 먼저 가야지 내 체력이... 일단 호호해야될거같은 여사장님 너무 아파 보이는데 일단 가야지 뭐 내가 가운데 아파트 갈게 아파트라 그래야 되나 이걸 나 여기만 있네 아 템 나오는거부터 달라 훨씬 부자야 사막보다 진짜 8배율 어우 그거 저쪽이다 저 주시면 됩니다 여기 AK 있어요 카우팔고입니다 카우팔 적어봤습니다 봉대있어요 여기 나도 8배율 주웠다 여기 1핵도 아 야 좋다 아 진짜 맵만 다를 뿐인데 이렇게 달라 3렙까봐 오케이 도탄안 맞습니다 이거 깜짝이야 아이씨 이게 본격 이 총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아 그거 그거 새로 나온거에요 그거 엎드려서 쏘면은 거의 안 흔들려요 그리고 기만총 이런거 TP 8배율 하나 더 줬음 어 c다 배낭 8배율 있어? 아 아니구나 수리 수리 8배율 있어 있어요 풍대여 풍대여 풍대 저 풍대있어요 저일로 잡아뵙엽 잡아뵙엽 쌤 거기 다 털었어요 여기 문 앞에 붕대 5개 떨어졌어요 위니쎄 나 저 사진 영무송합니다 빼빼로 쪽 저도 같이 가야죠 쟤 이넥도 되게 많았는데 둘이 찌둬져서 털고 사람 보이면 바로 그냥 합류해 주는 거로 랩프 파츠 있으면 좀 좋아줘요? 랩프 파츠 오오 마이 카우! 왜? 갑자기 부모님들 다 쓰고도 있어 여기 1랩 두 개 있어요 오케이 아, 2랩 해, 2랩 조끼 8백 없어? 8백 없어 배낭! 호스키 형, 저 보기 전에 죽으시면 안 돼요? 저 8백 주고 죽으셔야 돼요 아, 형 나도 8백 들고 있어 없어, 오케이, 오케이 아, 보험이 있구나 빨리, 호시 형 왜 안해요? 아, 나 여기 탐마 안 와, 오탐마, 오탐마 아니, 아니, 왜 안해, 이 집 털어야 돼 아, 이 집 털어야 돼 어, 8백, 8백 8백, 8백 아, 혼자 너무 무서워 아이,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드릴게요, 이거, 이거 아 여기, 4배, 4배 여기, 4배 됐어요 아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저 혼자 너무 무서워 빨리 와주세요 아니, 사람 없는 거 같아요, 빌베 있을 텐데? 어, 깜짝이야 무조건 있을 텐데? 어휴, 나리만 싫어 아, 씨 아휴, 누추하는 곳에 귀한 물 갑자기 보기하는데, 아, 저거 제니인가? 제니예요 도로에 있는 거? 어 그 제니고 야, 빨리 오세요, 여기 저거 무서워요 다 갔어, 다 갔어 나 구상이나 이런 거 야, 이거 뭐 입혀 여빨이야, 이거 붕대 다 쓰고 다 체력이 이래 아, 그래? 아, 그거 이제 다른 거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 아니, 이거 붕대가 모자라요 붕대 더 드시면 돼요 탄 띠 카고팔 탄 띠 컴온 여기 안쪽에, 저 뒤에 나 일단 그, SR 칙패드 들고 있거든 들고 있을게 갑자기 콜스 형, 쓸모없는 45탄 좀 버려주면 안 될까요? 아... 45탄 버리세요 45탄 수집가야, 이 새끼야 또 백크리트들, 어... 딥키가 가오스나? 딥키가 가오스나? 아니, 7탄 45 콜렉터, 콜렉터 그 뭐지? 윈체스턴가? 그게 45 아닌가? 아, 맞아요 넘어가죠, 그렇죠 이쪽, 이쪽만 털면 돼, 이제 불편하지 불편할 거야 들고 있는 것만 봐도 부들부들하지 나 여기 라지오타우 타고 있어요, 라지오태 여기 라지오타우도 뭐해, 또 뭐해 자 자 나는 지금 위로 올라가서 선생님, 여기 뚝배기 있어요 아니, 뚝배기 놔보려고 하네 아이씨 내가 아니, 우리 이거 킬 많이 할 거면 그냥, 아... 아니다 내가 위에서 건문소? 건문, 그냥 건문이 나갈 것 같은데? 더 이상 못 올라가나? 아니, 건문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건문, 킬 많이 할 거면 건문이 짱이지 지금 갓뜩나, 윌밴딩인데 지행기 부트가 아니었잖아 더 이상 못 올라가나? 건문소 고고 건문소로 가자고? 네 나 딱 여기만 판맹하고 바로 가 그래 그래 내가 쌀이 태우고 건문소 갈게 아, 그거 거기로? 거기로서 좋아 나랑 같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랑 같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에어드랍 바로 앞에 마이볼! 와... 아니, 카구팔 있어 어디야 어디야? 마이볼 진세형, 진세형 SR 칙패드 필요해 어, 근데! 아니, 근데, 잠깐만 사람 있어? 카구팔 있는 쪽에... 아니, 에어드랍 바로 밑에 오토바이가 한 데가 있는데 사장님 금연하시죠 그리고 유키오가 최고입니다 인정, 어인정 하하하 단발에 아이엠아스에서 돈 좀 벌어주는 오토바이 어디에 있는 거야 오토바이 서 있는 거네? 가시죠 누가 쏘는데? 아냐, 아냐, 기붕 타십니다 총총 소음기, 소음기 총 쏘는 소리 났는데 아니, 돈으로 쓴 거 여보 어, 내 뒤에 사람! 내 뒤에 사람! 죽살이 뒤에 사람 있대요 어디 어디 핑 찍어줘 우리랑 갈 사이야? 나 여깄거든 승호선 핑 찍어줘봐 나 여깄어 나 여깄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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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AUG가 뭐야? AUG 새로 나온 라이플 5mm의 그로자 같은 거 좋아? 쓸만하죠 아, 안쌌쌌 그럼 오토반만 들고 어디 뭔지 모르는 거 알았어 쌀아 어디야? 적 어딨어? 나 지금 방 안에 있거든? 니 핑 무슨색이야? 녹핑? 어, 나 녹핑 아니, 저기 어딨냐고 아니, 저기 어딨냐고 미니맵에 나 있는데 나 핑 찍었어 나 핑 찍었어 여기 건물 밖에 있거든 지금 내가 이거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오호호호 아니, 근데 더 있을 거 아니야? 더 있겠지 어, 기절이야 지금 기절이야 잡아봐, 일단 잡아봐 잡고 건물 속으로 갑시다 어, 쏜다 뭐지? 근처인데 난 잡았거든 조난이 그쪽이에요 그쪽인데 누가 쐈어요, 저 삼뚝이었네 얘 사장님 위험해요 그 거기 앞에 있어요 그 울타리 거기 어디 있어요 조난이 괜찮은데 도와줘 안 보여 내가 위로 올라가서 볼게 내가 지금 서클이 안 돼 약 하나 까고 갈게 아, 저기 있다 어디? 저기 어디야? 언더? 아아 내려온다 어디? 어디? 그 조작 붙은데 내려와요 저 친구 아아 소맹 조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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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요. 갑니다. 저기 차 있나요? 없어. 저기 앞에, 저쪽 앞팀이 차 갖고 와야 되는데 이미 버기 타고 출발했어 저쪽은 차를 타고 아마 올거에요. 사장님 뚜그 없으세요? 뚜그 없어. 왜요? 아직도 없죠?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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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타? 뒤에서 데리고 와. 오케이. 배당님 시간 있으시면 아까 아 나오셨구나. 타시죠. 아까 그 제가 잡은 놈 시체에 이뚝 있었는데. 아이, 검은혜수 죽이면 돼. 일로 갑시다. 비행기 왼쪽이었으니까 이렇게. 지금 안 본거잖아. 아이, 바로. 활력은? 올 때 됐죠. 공방입니다. 일단. 일단 지금. 섬 안에는 없는 거야? 네. 거의 없는거지. 거의 없는거지. 여기 뭐 불태워. 처음 시작해서 불타고 있던 그건가? 여기, 여기 있을거야? 오, 바다에 에어드롬. 방에 에어드롬이 있는데? 여기가 개좋아. 어. 요, 요 박스 뭐야? 아, 아까 그거구나? 저 필요없는거에요. 다 버렸어요. 에어, 여기여기. 누워계세요. 선생님. 있어요? 어 뭐야? 나 지금 차 소리 잘 안 들리니까. 차 소리 좀 들어줘요. 아이. 여기, 여기 다 들어가 있네? 아, 이제 내가 딴 데 가야겠다. 아, 이거 벅이 좀 안보이긴. 아, 여기서,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엎드려계세요, 엎드려계세요. 저,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3인칭으로 이렇게. 아, 이렇게? 하하. 깜짝 놀랐다. 하하. 앞쪽에 여드러, 씁, 먹고 싶은데. 두고 주세요. 아니, 강에 있어. 봐라, 한가운데. 멍은 새끼 있으면 죽여야겠다. 아, 뜬다. 지금 소리 안 들리니까. 아, 네. 차 소리 좀 잘 들어봐요. 사장님! 붕대, 제가 여기 떨궜거든요. 이거 붕대 다 쓰세요. 네, 붕대 다 쓰세요. 나 지금 AR, 소염기, 칩패드 이렇게 놨거든요? 필요한, 나 800 왜 두개야? 아, 800, 아까 뭐, 나 800 필요한 사람. 어, 아, 여기 없어도 돼. 저 떡배라서. 붕대 하나 더 드시고, 드링크 없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아. 그 애들 와도, 신호 주면 싸요. 오케이, 오케이. 아, 구상? 구상 있으세요? 아, 구상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아, 구상, 구상 있어. 난 11요. 진짜 두개 떨어졌으면 구상 좋대. 아, 근데 왜 아모냐? 저 앞에 상도 아프게. 구상 안 했어, 알았어요. 구상 안 했어. 구상 안 했어. 아니, 뭐 칭찬하고, 괴베베에서, 진 사람이, 가발 쓰고 애교분이라고. 오, 아, 이게. 오. 예, 그거 휠. 오. 애교분이. 맞잖아. 아, 극혐이다. 아, 난 이게 제일 힘들었는데 이게 됐네. 결국 돈의 금액이. 서 계시면 안 된다. 왜 이렇게 안 와? 아무도 안 오는데? 아니, 나 지금 원이 들어오는 원이 아니라서, 아마 그 다음 안전지대가 어떻게 이렇게 짜지면 그때 올걸. 네. 죽으시면 몇 킬? 나 1킬. 나 2킬. 저 0킬. 0킬. 3킬? 12킬? 5킬. 이 판이 끝내봅시다. 아, 턱. 턱. 20명 남기 전에 한 스쿼드만 더 잡았다. 턱질 나잖아. 잘못 들었나? 아, 5탄 부족하신 분 있으면 말해주세요. 아, 이게 바뀌어가지고. 어. 어. 총소리 총소리 정면에서 300에서 310방인 사이. 나 근데 귀요미성 저거 모르던데. 가위바위보 이겨라 제발. 보호하면 돼. 물로 오는 애들도 있을 수 있지? 네네. 보통 벤타고 와서. 건너편에서 우리를 쏘는 건가? 나 일단 가린 전반만 계속 보고 있을게. 야, 340에. 버기카 하나 띵 서 있는데? 핀 찍어주실 수 있나요, 혹시? 핀 어떻게 좀 맵, 맵, 맵으로? 맵 누르신다면 거기에 우클릭. 미니맵에 우클릭. 아, 저기구나. 어딘지 나도. 이건, 이건 우클릭하다. 그냥 에어드랍 먹으려고 선거 같은데. 아, 나도 먹고 싶다. 재미인가? 사장님. 사장님, 언제 어디 가지? 거의 파밍 하세요, 사장님. 파밍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뚝배기차로. 네. 다음 원이. 아, 여기로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제발 이렇게 뚫려라. 이렇게. 아,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저쪽다리고? 옆에 다리로. 건너다리로.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빨리, 빨리, 빨리. 자, 제세형 뒤에 탔어. 사장님, 나오세요. 도로 쪽으로 오십시오. 저희 건너다리로 가야됩니다. 아, 맞다. 이제 차 타면서 붕대할, 붕대 쓸 수 있는 거 알지? 제세형. 어. 어. 아. 아. 제세형. 저쪽에 건물 있을 수도 있어. 건물, 아까 그 카고파리 저쪽 건물 조린다. 아니. 그 순간 여기까지. 그 순간 여기까지. 안다. 옆다리는 이미 자리를 잡았을 것 같긴 한데. 걔네들을. 잡을 거 죽이고. 에, 밀어버리죠. 고기는. 자리 잡은 애들 찾아야 돼요. 걔네들을 일단 잡아내야. 일단 그 주위에서 있는 자의 그 건너편집 거기 먼저 먹죠. 저 법지가 객장입니다. 수상하게 객장. 있을 수도 있었나요? 2층 보고 있을게요. 저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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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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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 앞에 말 앞에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아 뭐야 저기 있어 그리고 언덕에 있어요 언덕에 군동기절 오케이 존단님 오른쪽 언덕 오른쪽 언덕 거기 거기 왼쪽 왼쪽 그쪽 발 있잖아 어 나이스 아 나 쓰러졌다 저기 집 옆에 있어 집 옆에 아 이거 개에반데 저기 집 115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사장님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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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에반데 일로 일로 어 4킬 뭐지? 누구 죽었는데? 아 내가 넘어 때리는가? 발소리가 우리 팀이 아니었어 나 아직 누워있거든? 이거 사장님이 뒤로 오실 수 있나요? 잠깐만 나 구상 어 땡큐 구상 하나 남아 스포에 한 바퀴 없어요 4배 5 일단 필요해? 와 크게 죽네 진짜 와 되게 바뀌었어 와! 어 청소해 청소해 그 조난이 한 명이 왼쪽으로 하고 한 명이 오른쪽으로 가서 다 왔어 아직 저기네 아직 저기네 파이팅! 105 어딘지를 잘 모르겠네 저 앞에 빨간색 지붕에서 쐈었거든요 뒤에 있을 수도 있어 다리 쪽에도 한 명 쏜 거 같은데 너 쌀이 타느니 다리 쪽에서 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5 보면 이게 1팀 총소리랑 깔려 나 정면 빨간 짓만 보고 있을게 일단 아까 나 기저치신 거 킬 안 들어갔고 살려가지고 아마 두 명일 거야 뭐야 저 이거 들어 빨간 맛 얘네들이 지금 자리를 안 옮기고 계속 있는 거 같거든 이렇게 보면 좋고 낫다 아 이거 내가 약간 높은 데 있으면 좋은데 이게 엎드려가지고 갈기는 거구나 네네 엎드리면 거의 반동 없다고 들었어요 쏴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 그러니까 삼각대가 있네 총에 엎드리라고 피디님 오른쪽에 저표 좀 올려주세요 조금만 자기장 더 올려야 될걸요 쟤네 아직 집에 있을 텐데 더 올려야 돼요? 보이질 않네 그 표가 더 올라가야 된다 기어서 나갔나? 나가지는 못했을 거야 아마 아까 그거 있었어 죽였어야 된다거든 아 진짜 죽어가지고 왼쪽을 저래? 천 아니야 다리 쪽에 사라 그쪽 보고 있어 어 딸가지 계속 보고 있을게 나 다리 쪽 사실 엠포에다가 4배율을 달고 엠포 쓰세요 아 엠포 없으시구나 사인가 보나 왜 엠포 없으시지 저쪽은 봐야되는거 아니야? 다리 쪽 네 그거 제가 보고 있어 다리 쪽은 보고 있어 다리 쪽은 그리고 어차피 소리가 날거라서 쪽색이 어디서 나는거야 지금 내 기준으로 왼쪽이야 다리 쪽인거 같은데 아 나 다리 쪽은 조울 수가 없네 내 기어 어린 기분이 그러니까 대충 345방향 쪽에서 소리 나고 있어 내 기준 아 저 저기 이 안 뭐야 안테나 있는 저 라디오 위에 라디오 저기 저 빨간집이요? 아니 저 위에 꼭대기 상 꼭대기 암벽 코이스 상 꼭대기로 가겠어 나 아 이거 뭔 소리나 했더니 이거구나 예예 그 정도 전기랑 물 떨어져야 되는 소리가 패치됐어요 아 나 계속 막 아 나 이거 이어폰에서 잘못나는 건가? 막 이렇게 그러고 있습니다 안 오나? 자 삼국대기로 간다 법문수 이제 올 텐데 대충 여기 빨리 닦고 에어드락 확인하고 아 저거 왠지 애 짜밀을 것 같은데 저거 왠지 애 짜밀을 것 같은데 저 새끼들 어디갔지 저기 아이도 짤밀을 것 같은데 엄홀길 총틀이 어디야? 저 저 번덕판 같은데 사장님 거기서 확인하도 좋을 것 같은데 어 아 몇명 안 남았어 우리 킬 해야 돼 그러니까 뒤로 사장님이 들어가서 쏘는건 어때요? 다 잡는거죠 어 저기있다 사장님 왼쪽에 왼쪽에 앞으로 직진해보세요 좀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어 이따 자가자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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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들어갔어 주유소 뒤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쌀이가 오케오케다 위치 발견 그 다음에 쌀이 너 거기서 맞아 어 오른쪽에서도 맞아 오른쪽에도 한명 더 있어 두명이야 반발 나눠줬어 반발 맞췄거든 가면 오케이 사장님 아 나이스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사장님 바로 밑에 한명 더 있거든요 어 발견됐어 발견됐어 바로 밑에 한명 더 있어요 주유소 안에 한명 주유소 안에 하나이 발견됐음 앉아서 음식쓰 앉아서 앉아보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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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파른데 바로 밑에 한명이고 바로 밑에 한명인데 와 우리 원 미쳤네 아 근데 이러면 상 위에서 쏘는게 내가 너 시작할게 발견됐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아 저기도 있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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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뒤에 있어요 바로 뒤에 거기서 살짝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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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뒤도 조심해야돼 오케이 오케이 우리 W방향에서 총맞았어 지금 따로 너 집안에 들어가있어 오오 어 사실 안죽쇼 구상 드세요 구상 거기서 구상 어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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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돼요 일어나서 뛰세요 일어나서 거기 거기 앞에 봉오리 거기 엎드리세요 살짝 오른쪽으로 주웠어 아 여기 이쪽에 세명있어요 어 우리쪽은 주웠어요? 안죽쇼 오케오케 사우라 어 얘들 지금 다 아마 나보고있을거거든 어 나 근데 양박이야 지금 날 보고있는 애들도 많아 어 나 지금 원독위 애들 발견했어 머리만 삐쩍 나왔다 지금 310 그 사리야 울타리 앞으로 붙어야될거야 파쿠르로 나가서 어딨어 이것들 내가 지나가는데 날 쏘질 않네 사우라 이거 사리꺼지 어 나야 나야 사장님 쟤네 쏘세요 쟤네 그 NW 방향의 언덕 위에 있거든요 쟤네가 사람이 쏜다 도망가세요 아이씨다 자기사리다 자기사리다 일어나서 뛰세요 일어났어 NW 방향? 언덕?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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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언덕 양각이 와가지고 나 저기서 못쏴 울타리에 있었는데 총 쏜다 뒤에서 아 근데 글렀서 10명 남았어 고동산이 너무 좋아 우리 우리 저희 1등하면 1킬 줄여주세요 여러분 그런거 안되나? 그런거 안되니까 PD님 구질구질하게 가자 해주세요 저기도 하나 보이네 아 이렇게 된거 1등이라도 하자 맞아 1등은 해야돼 아니 NW 능설에 너무 잘 보이는데 내 자리에선 안보이는거 같아 걔네 아마 딴 애랑 싸울거인거 같아 이럴거면 자기장 뒤에 걔네 잡으면서 나이스 진세형 나 앞으로 반대쪽 볼게 반대쪽 주유소쪽 빨리빨리 공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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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나가긴 해야돼 공감보 주유소쪽 보고 있을거 같아 싫은데 공감보 공감보 저쪽에도 하나 있으던데 공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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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공감보 미안 미안 어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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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보 써봐 써봐 어디야 아 애들 발견됐다 주유소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어 지금 지금 그 주유소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건물에 있거든? 주유소로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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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카미 자 위장 온다? 오케이 어떻게 할까? 오우 한 명 형 몇 명이야? 여섯 명? 저기 바퀴즈 스키도 어디갔어? 안오지? 쟤네 크게 돌아가지고 옆으로 가지 않았을까? 아 자기장 가리게 좋다 경기전박 사망 없이 떴어요? 안 떴어요 세 명 남았는데 이 원두에서 나 놓을 것 같은데 형 나 의료용 키트 하는 애인데 형 줄까? 아니 아니 필요없어 자기장 운키트 아 저기 나무 뒤에 기다려 그냥 바로 내가 죽일게 아 나 누울게 그럼 엉덩이 맞췄어 일단 오케이 계속 쏴 계속 쏴 니가 개 봐? 나 저기 사면 하나 있다 오케이 나 얘 보고 있을게 그럼 개가 울려 와봐 이 개야! 뚱날라 할까 내 위치에서 근데 쟤네 야 사나 뚝 벗어들여 뚜껑? 뚝 벗어들여 형 나 근데 50짜리인데 괜찮아? 알았어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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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벗어들여 자 50짜리 야 거기 조심해 산 쪽이야 산 쪽에 산 쪽에 보이지? 산 쪽이라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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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넌 넌 왼쪽으로 가나? 어? 자빠졌나? 야 저 나무 뒤에 있던 거 뒤졌냐? 안 뒤졌어 아니 못 죽겠어 야 넘어왔다 걸 걸 걸 바이디 바이디 싸라 바이디 바이디에 있어 바이디에 어 니가 벌렀 바이디 아아 하트 바이 어 그거 그거 사이에 있어 살짝 내려가 내려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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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라 바이 오 오 괜찮아 괜찮아 야 그렇게 제대로 쏟아있으면 안 돼 저기 있는 거 맞았죠 나무 뒤에? 나무 뒤에 아까 한 명 있었어요 걔 아직 안 죽었어요 나 그냥 걔 보러 갈게 나무 뒤에 있는 애 아냐아냐 쟤 어찌 자기장 와 야 그럼 우리 여기서 기다리면 쟤 뒤진 거 같아 딴 데서 쏜 거 같아 4명 되긴 했네 근데 지금 자기장 왔거든 조금만 보고 있을게 여기 있을 수가 없어 그 돌은 어디야? 돌은 바로 뒤에 아 여기다 왔다 사라 335 345 일어나면 바로 보인다 수리참 간다 저 새끼들 쏴 니가 쏴 지금 쏴야돼 아 앉아요 앉아요 쟤장 다 쏘있어 땡큐 세트 발소리 들린다 발소리 들린다 우리 일찍 온 거 같거든 시끄러봐 기다려봐 2대2 그 다음 원도 좋아서 이거 불편한 돈건데 너 샷건 있냐? 어 샷건 들고 있어 어 너 샷건 들고 있어 그냥 입구 막고 있을게 술탄 없지? 술탄 있어 또 또 들어가봐 아 그런거였어? 술탄 안으로 들어온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일찍 일찍 나 술탄 지금 3개 더 있는데 줄까? 저기 있다 어 술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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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난이 왼쪽 울타리 왼쪽 울타리 봤어 봤어 봤는데 지금 술탄 때문에 그러는거야 야 나 술탄 바닥에 버려봐 두개 다 버렸어 버려봐 사라 사라 이 정면에 울타리 뒤에 하나 있다 오케이 술탄 저기로 가야지 더 울타리 해 하나 어 저기 두명 있나? 네 둘 다 저기 있는거야? 모르겠어요 한명은 저기 있고 한명은 어디인지 몰라요 쟤네들 나오는거 쏟게 쟤네들 쟤네들 봤다 봤다 걸렸다 진세야 둘 다 저기 있어 그렇게 걸렸어 걸렸어 진세야 아아악 삼뚝이야 삼뚝이야 삼뚝 어 진세야 멋있어 진세야 멋있어 아니야 이거 그냥 니가 싸워야될거 같은데 너가 이겨야되는데 두명있어 두명 지금 쏴 지석 어 뭐야 어디서 쏴 아 이거 내가 급했다 아 이거 내실쓰다 아 아 앜 아 아 소젤 아니 아냐 considering 수납의 승 kok 장전 장전 아 ้ 야 넌 구알만 신발 자비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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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뭇 죽이면 돼! 가뭇 죽이면 이겨! 장전! 장전! 아 사이가구나 두발막았는데 이걸 줘? 아니 뚝이 없어서 졌다 아깝다 아깝다 아 맞다 가위바위보야 되는구나 칭찬해야지 끝까지 살아남아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였다 저거 뭐야 저거 오 깜짝이야 나 다이아바위보 나 다이아바위보 나 다이아바위보 나 다이아바위보 나 다이아바위보 나 다이아바위보 사노랄 땅 높은데에서 상대방을 잘 찾았다 죽고나서도 열심히 브리핑해서 좋았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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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은 하달이가 가위바위보 뭐한다고? 기요미성을 부를겁니다. 일단 이거 하고 하죠. 한 번 하고 하죠. 1 더하기 1 기요미? 네. 이거 다음 스키죠. 일단 스키. 일단 쓰고 가시죠. 아니, 쓰는 거는 계약이 없었잖아요. 이거 다 써있어요. 없어요. 있어, 써있어. 푸시지 보여주세요, 푸시지. 쓰고 게임을 하는 게 써있다고요? 쓰고 게임하라고? 쓰고 게임하는 거 안 써있지. 어, 거기까진 안 써있었어. 그래, 쓰고 하는 거 제가 할 때 쓸게요. 가발 착용은 아이컨택하면 기요미인데? 가발 착용은 아이컨택하고 기요미 쏭이 가발 착용은 게임은 없잖아. 들어와. 야, 그거 빨리 아이컨택하고 기요미 쏭을 해야지. 야, 한 번 보자. 아, 그런 게 없지. 딸이랑 눈을 마주치면서 기요미 쏭을 하라고. 그렇게 안 하지. 그렇게 안 하지. 화이팅. 눈을 마주쳐, 아이컨택. 아, 싫다. 진짜. 아, 비켜줘? 아니, 저 입어주세요. 잘 어울리네. 야, 이거 언제 이길 수 있어? 그러게요. 15킬이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아아!!! 아우, 커벌 상태를. 아, 근데 이번에 야우. 애들이 왜 이렇게 안 넘어와? 넘어올만 했는데. 뭘? 다리를. 아, 다리에 끄리니까. 눈을 보고 해야 된다고? 그럼 아이컨대 아이컨대 캐야돼 야 니만 힘들거 같냐? 나도 힘들었마 일루와 일루와 너무 가까이서 보지말고 여기서 볼게 멀리서 봐야 이뻐 안돼 안돼 한 화면이 들어와야지 와 진짜 야 그럼 너 일루와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귀찮은데 다시 하자 아이씨 아 이걸 여기서 봐야 돼? 이정도 거리에서 얘를 이씨 이거 미쳤대 아 그냥 벗어야겠다 이거 찔나게 보면 더 힘들다 아니 야 내가 이거 와아 너 진짜 그지같이 생겼다 아로 1당하기 1은 야 이거 어렵다 1당하기 1은 기요비 미적이는 기요비 3당하기 3은 기요비 4당하기 4도 기요비 5당하기 5도 기요비 6당하기 6음 6당하기 5 6당하기 5 2당하기 5 2당하기 5 이 정도로 하자 정신 차려 진짜 내가 다 부끄럽네 진짜 지긋지긋하다 지겨 크리스마스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2개 엄청 친하네 그러니까 레디 레디 해 주십시오 레디 갑시다 크리스마스 아 이게 혼자서 해보려니까 사망맵 벌리니까 그나마 알던 것도 아니여가지고 더 못하게 때려 혼자서는 아예 제발 에란게 아 방금 근데 한 30판 운을 쓴거 같은데 아 진짜 자기장 진짜 좋았는데 자기장 진짜 좋았는데 아 그러게 맵도 그렇고 자기장 운도 그렇고 아 밀베 보내고서 자기장 땜에 말졸인건 난데 유유 아 파밍을 잘해야되는데 여기도 바다가 있긴하구나 오 잠깐만 cous 이중 어릴로 갈깝쇡 아까 저희 어디갔었죠? 여기갔었나? 아 근데 여기 거짓 같은데 여기? 대 도시? 그냥 뭐 딴 데 가도 되고 저기 근데 생각보다 사람 찾기 힘들어 너무 넓어서 대도시로 간다 어디로 떨어지지? 사람 외면 없네 여기 두 스쿼드 우리 코어? 네 여기 두 스쿼드 있어요 근데 임팔라나 뭐 이런데 갈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없어 보이거든요? 아무도 이거 우리 여기서 배율 죽고 언덕 위에 가서 계속 쫄자 야 그게 여기 아무도 없다 뭐야 멀리서 써보면 디젤 마무리를 못시킬 수도 있어 여기 우리밖에 없어요 확실하죠? 보세요 저기 엄청 멀리 한 명 있잖아 이게 내가 그때 여기가 파밍하게 되게 많아 잘 나와 여기 잘 나오는지는 모르겠어 이게 언제부터 있었어 이 동네 그냥 뒤쪽은 개살구라 이 동네가 아니야 잘 나와 여기 아니 제일 큰 장소니까 잘 나오지 구상 레드루트 7mm AK 아 배낭부터 찾자 아 제발 테이스님 배낭 이래 배낭 딱 나오네 인식 꿈 Verm아 그림 꿈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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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나 핀찍은데 2레벨 배당 2개 있어요 제가 핀찍은 건물내에 그것도 있어요 저쪽도 있어요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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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표가 잘 안나서 심각한게 안보이신 분들 꼭 보십쇼 제가 올해 봤던 영화 중에 제일 재밌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죄를 지으면 안된다라는걸 개짓고 있잖아 아니 저 얼마나 착한데 아까 차가 좀 밀어버리고 버리지 않았어? 아 진짜 죄짓고 살면 안되겠다라고 다시 유치한데 아 유치한데 죄짓고 살면 안되 차수리 우리꺼야? 저의 여전 오 나부터 웃기나 나 홀로그램 있으면 좀 좋아줘 나 홀로그램 있어 나 홀로그램 와 카드팔 거 다 있네 차 여기도 우리꺼야? 네? 카드팔 파트 다 있어요 아니 차수리들 있어요? 카드팔 차수리 우리꺼냐고 모르고 아 좋아 좋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 아니네 오주야 파선이랑 영화보면 쌀이 부딜부딜을 거니는거 아니냐 에이 아닙니다 나가라 섬섭하긴 하겠지 둘이서만 보면 사배율 지렁이는 건들지 마라 하하하하하하하 아 더러워 하하하하 5탄 있으신지 나 5탄 300봐 300봐 조금만 주세요 탑 탑 아시 무서워 와 집으로 잘생기고 귀여운 족쌀 파이팅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아까 한원이가 아주 조같이 생겼다고 막 욕을 해줬는데 아 감사합니다 지렁이 고맙다 포지션 야 지렁이는 욕해 조강지럼 조.. 조간지럼 우리 왜 이렇게 자기장 운이 선택이 되게 좋아 아니 6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15길 너무 어려운 미션인 것 같애 아니 얘랑 길이면 할만해 여기 우리가 길도 모르고 차도 어딨는지 모르고 AR 보정기 구합니다 소음기나 보정기 아 그런거 다 주어졌어야 되는데 여기 그냥 올라올 수 있냐 홀 저에요 차 차 접니다 아 나 걸어버렸네 못해 여기 엠파는 노란핑에 여기 총알도 안 먹고 그대로 내 엠파 쓸사람 써도 되면 내가 그 개머리판을 들고 있어서 공사파 누가 터셨네 선광 뭐 에스 이거 이거 그거 그거지? 사이가요? 어 샷건 아까 그 해우서에서 1대 4로 다 죽인게 사이가로 죽인 거에요 잘생기고 귀여운 족사라 비밀 친구 아저씨들은 너를 응원한단다. 발사에 누구? 나 나 나 나 나 나갑니다. 나 싸우고 싶은데? 저기 안보이네. 저기 끝에서 들어가요 그럼? 어차피 사막맵이라서 식생 없으니까 막 멀리 있는 애들도 잘 보여서 배율만 있으면 좀 할만한데 나 이번에 배율 못찾았어. 원래 공장같은데 배율 많은데 나 4배율 하나 있어 네네 조심하십쇼 포토반반이 보고있다. 존하 핫힌 깨꼬다. 뭐 먹을게? 포토반반 헬로우 아아 백퀴증이 많이 있어 저 배버 쓰시는 분 사이가 저 배버 쓰시는 분 사이가 포토반반 피용 포토반반 뭐가 엄청 많은데 레드전 조심하세요 안오지 그들은 아.. 우리 차 버기 한 대 중인데 차 한 대 적 부하기는 해야되는데 오오오오 자기 상가 바로 여기여 저 소용기 하나 남아요 여기 아까 타는데 같기도 하고.. AR 소용기 남아? 어 땡큐 아 거기는 엠프 있던데 차고 없나 여긴? 아예? 차고집이 아예 없나? 나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게 그 건물이 똑같은 건물이라든지 거의 다 달라붙는 것 같아 지금 여기 오토바이랑 벅이 있거든요 진짜 핑 찍은데 오케이 오케이 두 대만 있으면 뭐 선생님 다들 했나? 높은 데서 이제 여기서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여기가 진기가 끝이라서 해봤자 아까 두 팀이거든요? 많이 와봤자 그럼 장기장 안쪽으로 이동해야돼? 그럼 또? 네 한 가운데 박으실? 다 받는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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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어 어 어 어 끌고 오세요. 저 먼저 갈게요. 능택이 따라오세요. 와.. 내 거 진짜 보고싶다. 어! 제발! 아니야! 어! 그.. 야! 빠키면 안다며! 아니! 빠키면 안다며! 내가 높이를 몰라서! 노란핑 갑니다 여러분! 예.. 가자! 뭐야 너 갔어? 어! 나 이미 와있어! 가는 길에 태워가야돼. 어! 태우고 와야돼. 야! 나와! 가자! 아! 여기서 진세왕줄 그거 찾고 있었지. 야! 차 뒤에서 불난다! 네? 저요? 아! 저거 연기해요! 연기해요! 10푸드 들어오고 있는데! 애가! 애가 막 밖에서 불나는 것 같아! 이거 봐! 불나! 아! 깜짝 놀랬네! 공하고 있어 지금! 저 차 터지는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문 열려있어! 문 열려있어! 문 열려있어! 아! 저기도 maximize 오 Malcolm. 해! SMG 소년기 주워? 저거? 저거? 그거 지금 잘 안 creatures운거죠 저거 뭐야 총알 박혀있는거야 저거? 저거? 아 뭐야 아니에요? 가자! 가자! 완벽합니다! 하나 너 뭐η authentication? 한참 조심해요... 너 뭐있다고 그랬지? 나 아래 이따 가서 줄게 이거 초원장공 아니지? 야 너 트럭 타라 트럭? 저거 트럭 아니다? 이거 트럭 아니야? 앞에 거? 맞는 거 같은데? 트럭 맞아 버기 2차 2인승이 위험해서 저쪽에도 트럭 있는데? 첫 번째 차는 버기 안전해요 거기가 좀 낮아 여기 20시의 도로에 트럭 하나 있는데 좀 어디야? 어 뭐야 뭐야 거의 붙어도 돼요? 갖고 와? 붙어도 돼요? 어 어중이 차 온다 여기 멀리 엄청 멀어 15방향 어 온다 지나갔어 지나갔어 15에서 10 이쪽으로 5 위쪽으로 언덕 안에다 차 세워놓을게요 지금 N 방향 N F 일로 안올거 같은데? 어 일로와나 일로와나 나 여기 그 사장님 어 이거 도로 따라올수도 있겠다 지금 도로 따라오고 있거든 여기 이렇게 일단 잠시만요 1 도로 2 2 2 3 2 2 2 2 우리 킬을 해야되니까 사우러 갑시다 와 폭주적이다 야 겉보기는 트랜스포머야 이거 뭐야 북두신권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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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가 어디로 이쪽 앞에 대충 대고서 여기 싹 벗어나죠 쏘는데 일단 빗나갔다 2층에 있어 2층에 못잡았죠 샷개구리죠 뭐있어 얘도 어딨어 그 밑에 있어요 1층에 1층에 있어 1층에 어 1층에 있는데 하나 있어 오른쪽에 있어요 1층 오른쪽에 있었어 내가 봤던 애는 난 근데 걔 두번째 사람은 몰라 나 있는 집 맨 앞에 집에 있었어 잠깐 나 지금 체력 너무 많이 깔갖고 공대국도 있거든 저 집안에 들어가요 준담이 준담이랑 같은 집 아 깜짝이야 한 명 더 있는데 1층에 있네 1층에 어 어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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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찍찍찍찍 몇 명이야 몇 명 한 명 한 명 아이고 죽어버렸네 여기? 여기? 어 그럴거같아 아 제발 제발 이빈죽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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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안맞네요 아 왜 안맞아 야 나무가 아니면 총알이 나무를 피해야지 아니 뚫어야지 게임이 잘못됐네 한 명한테 다 죽었어 이거 방탄나무야 아 두 명 잡았는데 아 죄송합니다 경찰서의 규율을 깔보지 말아 또 해야돼? 칭찬하고 또 해야돼요? 칭찬하고 이거 왜 또해 이거 내 생각에는 가성비 가벼워 가성비는 좀 아닌거 같은데 아 그래 내가 늦게 올라갔어야 했어 아 생각을 잘못됐다 그러게 고기방패를 채우고 뚫리는 줄 알았어요 앞으로 내가 고기방패로 갈게 아 아깝네 칭찬 칭찬 할게 없어 야 잘생겼다 허그라도 해 네 세판남도 아 이거 이거 아닌데 다음판 칭찬 5개 할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얘 별로 그렇게 장점이 있는 친구 아니어가지고 아 안아 짱나게 해줘 어 야 애교는 잘하더라 야 짜증나게 해서 고맙다 빨리 바로 합니까? 바로 해 아이 뭐 쉬어 담배도 피는데 쉬우면 뭐해 아 솔직히 뭐 바로 해도 뭐 그럼 쉬우면 뭐해 하나도 안 힘들어? 그냥 녹화 파일 길면 그냥 끊었다 바로 시작해요 아 배고파 아 감사합니다.